요즘에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옛날 여행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역발상이 중요한 게요 지금 국내 여행업계 다 죽어간다고 할 때 유일하게 투자 받은 회사가 있어요 432억 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들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지 전세계 차트입니까? 전세계 차트 저희 아들 내미는 오이를 거의 아이스크림처럼 먹는데 저는 오이 냄새만 맡으면 도망다닙니다 내가 이러니까 사무실에 안 나가 자꾸 일 시키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일을 해야지 빅데이터에서 찾는 인사이트 빅사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세미프로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미프로 김덕진 보수연기입니다 이 세미프로가 은근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화제가 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우리가 잊혀질만 하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잊혀지면 방송하고 잊혀지면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을 좀 더 자주 뵈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자주 뵀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장님한테 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무슨 기쁜 소식이 있나요? 지금 방송가 피디님들이 우리를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타로 여러 군데를 다녀오고 있어요 5호 다음은 이제 부서장님 차례입니다 피셜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진행 준비되셨죠 그럼요 저는 언제나 진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맨날 이 빅사이즈의 지분 혼자 다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진행자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위주가 아닌 우리 전민기 세미 프로 전세미의 진정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전세미님은 이미 뭐 3프로 tv에서도 본방에서도 검증 받으시고 원체 뭐 잘하시니까 3프로가 주목하는 빅사이즈 올해 저희가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자 출발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또 코너 속 코너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빅차트라고 해서 빅데이터 상에 올라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이 전세계 테이크아웃 음식 순위를 좀 매겨볼까 요즘에 이제 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 음식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전세계적으로 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 배달 관련 주식들 다 오르고 있고 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도 원래 배달 안 하던 업체들도 다 지금 배달하는지 전세계가 진짜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대박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세계인들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어떤 음식들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지 전세계 차트입니까? 전세계 차트에요 전세계 차트가 어떻게 분석이 된 거예요? 구글 데이터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sns상에 올라온 주문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각 국가의 월평균 검색량을 함께 분석을 한 거고요 역시 전세미 프로님 역시 실력이 대단하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래요 오늘? 오늘 철저한 진행자 모드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지도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함께 보시면서 각 국가별로 어떤 걸 가장 많이 그러니까 배달은 아니고 직접 가서 음식을 테이크아웃한 테이크아웃하네 테이크아웃 수는 있고 테이크아웃과 관련된 검색어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 겠네요 네 한번 볼게요 자 1위는요 1위 1위부터 가나요? 뭘 것 같아요 부소장님? 1위 1위는 역시 뭐 아 근데 배달이면 짜장면일 것 같은데 이게 배달이 아니라 전세계 전세계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포함됐어요 아프리카인들이 짜장면 시켜 먹는 건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게 테이크아웃이면은 짜장면 아니면 뭐 치킨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거의 치킨도 순위 안에 있는데 자 그러면 1위는 뭐냐면 피자예요 피자 네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44개 국가에서 이 피자를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왜 테이크아웃 음식 뭐 이게 사실은 피자가 전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가장 많이 드셨고 피자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또 국가별로 올리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또 k불고기 피자 한번 전세계 한번 또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고기 피자 맛있어 우리 부소장님 또 애기 입맛이구나 아 그런 거 맛있죠 페퍼로니 하와이안 불고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2 3위 그다음으로 한번 2위 권은 또 뭐가 있나요 자 2위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짜장면 비웃었지만 거의 맞추셨어요 중국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29개 국가에서 중국 음식을 가장 많이 테이크아웃 했다 왜 그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섹스앤더시티 같은 거 보면은 그 배달이 오잖아요 요렇게 종이로 된 네모난 그렇죠 종이박스 같은 거 그래서 젓가락 어설프게 집어가지고 먹는 음식들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 사실은 지금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작년에 이제 영국 갔는데 그 영국의 가장 큰 시내에도 이 중국 음식점이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상당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자 3위는 뭐냐면 요건 좀 아쉬운데 스시 스시 초밥 초밥이요 초밥은 이제 스웨덴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10개 국가에서 sns 상 에서 가장 많이 테이크아웃 된 음식 으로 이제 순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케익 김밥 이런 거 좀 만들면 좋은데 케익 김밥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시가 뭐 이제 좋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생성 올라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보관 시간이 좀 짧잖아요 요즘 뜨고 있는 김치 같은 걸 쏙쏙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우엉도 좀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잘 짝지근하니 아 우엉 또 이거 호불호가 좀 있는 음식이 아닐까요 그래요 네 우엉 우엉 김밥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맛있는 김밥 역시 유부 넣어가지고 유부 유부에다가 우엉에다가 오이만 살짝 뺀 아 오이도 안 드시는구나 네 오이를 저희 아들내미는 오이를 거의 아이스크림처럼 먹는데 저는 오이 냄새밥 맡으면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애기가 막 이러고 아유 tmi tmi 아유 본인 오이 안 먹는 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뭐 사회를 보라니까 갑자기 좀 네 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스시가 남미에 브라질 포함해가지고 스웨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이런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아 그래요 브라질에서도 초밥을 스시를 또 먹어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꽃보다 할벼라고 이서진 씨가 이제 우리 어르신 배우들 데리고서 외국에 나간 게 있거든요 스페인에 이제 초밥집을 백일섭 씨가 들어가셨는데 딸기를 올린 초밥 정체불명의 초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초밥이에요 딸기랑 밥을 그러면 딸기랑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으로 이렇게 돌려놨는데 백일섭 씨가 드시더니 맛없다고 동양이 들어오니까 당황해 그 양반들이 그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오면 그때 한 영상을 봤는데 알리올리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마늘을 베이스로 한 그런 음식들에 우리나라는 거의 통마늘로 넣잖아 그치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더니 놀라는 거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아주 소량을 볶아서 쓰는데 이렇게 하여튼 현지화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밥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 음식도 있긴 있는데 몇이냐 우리나라 음식이 있습니까 7위입니다 7위 7위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에서 많이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우리나라 음식이 좀 테이크아웃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인기가 있냐면 요르단 레바논 오만 이쪽 중동국가의 우리나라 드라마 열풍 이요 이거 혹시 옛날에 오나가 이 대장금의 영향이 아직도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굉장히 많이 지금 드신다고 해요 중동 쪽에서 그것도 참 흥미로운 사실이고 4위는 피쉬앤칩스 이걸 사실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 대표 음식으로 불리 는데 뭐 그렇게 맛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뭐 맛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대충 먹는 이런 음식으로 알았는데 4위에 피쉬앤칩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포함해서 6개 국가에서 그리고 5위는 프라이드 치킨 6위가 인도 음식입니다 그리고 7위가 한국 음식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이 프라이드 치킨 말고 우리나라에 진짜 다양한 맛의 치킨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치킨이 저기 어디냐면요 중남미하고 미국 뉴욕 쪽에서 큰 인기에요 뉴욕에서 한국식 치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최근에 쉑식 버거에서 그 김치버거 뭐 이런 맛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그 김치 시즈닝 이런 게 인기잖아요 그럼 약간 그런 매콤한 맛이 들어간 약간 뿌려져 있는 치킨 이런 것들도 괜찮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우리 김치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김치 관련 업체들 좀 주목해보는 건 괜찮을까요 전 주식을 잘 몰라서 이렇게 우리끼리 맘대로 막 선정하게 이게 절대로의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네 김프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배달음식 순위도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순위에 있어서 원래는 2018년 19년에는 버거 치킨 한식 분식 디저트 순위가 2018년 19년에 우리나라의 배달음식 배달 순위 근데 이제 버거는 변함수 1위 인데요 2위인 치킨을 한식이 밀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집밥을 이제 배달로도 많이 먹는 이런 구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hmr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2016년에 보니까 이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 2조 3천억 원 이었는데 2022년까지 5조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고 최근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제 더평양 이라고 주병진 씨가 아는 평양냉면즈 저희 집 근처에 있잖아요 네 동대 근처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거기서 뭘 고를 수 있냐면 조리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비조리로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떡만둣국 비조리로 했더니 hmr로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약간 유행인 것 같은 게 저희 저도 아는 이제 주변에 그 동네 맛집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육개장집인데 육개장집 에서 hmr을 직접 만드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hmr이라고 하면 어떤 대기업 에서 정확한 대기업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작은 음식점들도 예를 들면 그런 공장 과의 어떤 소싱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만의 hmr 을 만드는 이러한 좀 분위기나 트렌드 는 사실 좀 감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봉피양도 비냉 이랑 물냉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돼지 양념된 거 함께 보내주 는데 한 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또 이때쯤에서 여기 여기 이 분 계셨으면 지금 석관동 기름떡볶이 얘기 하시면서 석관동 기름떡볶이가 역시 제일 맛있으면 이런 얘기 하실 텐데 광고 빠졌을 수도 있는데 빠졌을 수는 몰라 우리는 어쨌든 맛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hmr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한 배달식품을 시켜 먹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내게 크 잖아요 그런데 이 hmr을 해보다 보면 또 거기에서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들이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 때는 좀 그냥 뭐 2 30분 안에 후딱 먹고 때우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좀 집에서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라도 이런 hmr이 계속적으로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밀키트 시장이 얼마나 성장 했나 보면요 2017년에 15억 원 정도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무려 370억 원 370억 원 앞으로도 더 증가를 하겠죠 요즘에는 마켓컬리라든지 쓱 밀키트 안 파는 데가 없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팔아요 저기 애슐리에서 파는 그 빵 안에 파스타 들어 있는 거 있거든요 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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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빵 따로 주고 크림 따로 주고 근데 저 혹시 시켜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빤에 빵 은 과연 파져있을까 속이 비어있을 까 들어있을까 항상 너무 궁금하더라고 머리만 날라가 있을 것 같아 뚜껑만 그래서 그 안에 넣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속을 파서 주나 파면 그건 따로 주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순위가 됐고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여기 코로나 에 먹는 거 짚고 갈 게 요즘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버거 치킨 한식 분식 디저트가 이제 버거 한식 치킨 분식 디저트라고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작가 아까 말씀 하신 애슐리처럼 이른바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배달을 보면 아주 바뀌 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빕스 같은 경우엔 아예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먹더라도 원래 빕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뷔페식 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몇 개 세트를 가지고 아예 패키징도 새로 하고 그래가지고 4 5만 원 정도 수준이면 집에서 아예 홈파티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들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음식 이렇게 짚어봤고요 2020년 트렌드를 좀 예상을 해볼까 하는데 2021년 트렌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곱하는 게 뭐냐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 우리는 예전에 애들 데리고서 같이 갔었잖아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옛날 여행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거기 샵에다가 오늘 아님 그거 한 상관 오늘 아님 뭐 작년이 막 이런 거 묵혀뒀던 사진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사진을 꺼내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이런 여행들도 좀 많아지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떤 여행 트렌드가 찾아올지를 또 스카이 스캐너 있잖아요 이제 항공권을 이제 예약하고 그렇죠 스카이 스캐너 네 그 사이트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스카이 스캐너에서 그래도 트렌드를 뽑은다는 것 자체도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예전처럼 장사가 안 되겠지만 그 후를 또 이게 근데 기업들이 내놓는 어떤 트렌드 키워드 같은 거 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들 위주로 좀 짜기는 하는데 이 안에 그래도 인사이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뽑아봤고요 일단 다섯 가지 뭐냐면 줌아웃 그다음에 wfp 재생 여행 도시너머로 여행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 다섯 갠데 하나씩 좀 빠르게 좀 짚어볼게요 네 그럼 줌아웃부터 한번 보죠 줌아웃은 뭐 작년부터 유행했던 그 언택트 여행을 그냥 줌아웃 이라고 표현한 건데 대신 이제 여행지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새로운 여행지 를 좀 발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노력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관광지 가 또 탄생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인적이 드문 관광지 나 무인도 관광이 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줌아웃이라는 표현 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찍을 때 줌 렌즈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촬영물에서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떤 도심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이제 쥬밍아웃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 거군요 그리고 이제 볼거리 위주가 아니라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둔 채 좀 경험 위주의 여행이 될 것이라는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좀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wfp인데 wfp요 워킹 프롬 패러다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패러다이스에서 일을 한다 also paradise 이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일하면서 워킹 패러다이스 이게 요즘에도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이제 재택근무 하시면서 가끔씩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일하는 분들 계속 재택근무가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자연환경 좋은 데서 좀 많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환상적인 장소에서 오히려 살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비슷한 트렌드가 최근에 호텔도 보면 우리가 보통 호텔은 숙박 기준으로 그 뭐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는 9시 체크인 해가지고 뭐 저녁 7시에 체크아웃 하는 이런 호텔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나 여러 가지 이제 숙박 업소들도 숙박이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어떤 멋진 장소를 빌려주는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저희도 회의를 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 이제 사무실 근처에 그런 높은 빌딩에 있는 멋진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3시간씩 빌려가지고 자유롭게 쇼파에 앉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확실히 좀 차이가 회의 왜 전화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회의요 아니 이 사람아 출근을 해야 지 이 사람 내가 얘기 좀 해야겠어 아니 여러분 아니 분명히 한국인사이트 같은 회사인데 여기서만 봐요 여기서만 아니 도대체 출근은 안 하고 맨날 방송만 해가지고 진짜 너무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잘 나가 홍보화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를 알리기 위해서 회사 오시면 오시는 날 저희가 기념 플랜카드 달고 기념 플랜카드 나면 전민기 오신 날 이래가지고 그 옆에 제가 3시간 말고 30시간 빌려 놓으러 가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했다가 혼자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wfp가 뭐 추후에는 정말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저희도 솔직히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사이트 연구소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양양 같은 곳에다 집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일하면서 화상회의 하고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때 만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하시는 거고요 뭐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재생여행인데 재생여행 작년에 정말 관광업계 에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에요 그래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나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좀 보태자 이거는 사실 좀 캠페인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했는데 이런 재생여행을 좀 그런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부산하고 작년 이죠 강원도 물론 많이 찾으셨지만 그 전에 비해서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은 좀 줄었고 서울 근교 있잖아요 포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찾는 분들이 늘었다라는 또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 가 올 초에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모 기업 요청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깊은 리서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했던 게 이른바 우리나라 유명 인들과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때 나왔던 게 서울 근교에 강 끼고 있는 데들 예를 들면 이런 청평이나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예전에 이제 불륜으로 좀 유명했던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거고 거기에 부동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확실히 서울 근교나 수도권 뭐 이런 근교에 움직이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좀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고 도시 너머로 여행은 뭐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붐비는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서 근교로 떠나는 거예요 도시나 beyond the city 도시가 아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야 뭐 서울 안에 보다 도 뭐 다른 곳들의 볼거리가 많지만 세계 주요 도시들은 보면 도심 안에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주요 유적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보다는 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는 그래서 스카이 스캐너가 이제 추천한 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만 뭐 잉글랜드 남서부 의 항구도시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는데 플리머스 이런 곳이라든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의 대규모 와인 생산지 나파벨리 이런 곳을 지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을 떠나더라도 그 도시의 어떤 키워드 가 좀 명확한 곳으로 좀 많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시 별로 이런 우리 도시는 뭐가 유명하다 오래전부터 그 키워드 뽑기 위한 노력 들 하셨는데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 해드릴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클래식은 영원하다 네 명소들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아무리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 나서더라도 그동안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행지 당연히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그나마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 곳 들은 오히려 자연이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들도 사실은 사람들 손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좀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섯 개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재생여행은 약간 도시 너머로 여행하고 재생여행하고 이게 좀 상충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도 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서울 근처가 뜬다 이렇게 좀 같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쪽에서는 어떤 방식을 다해서라도 다양한 곳에 여행을 보내고 관광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확실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에서 어느 바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관광객을 한 몇 개월 동안 못 받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너무 환경이 심하게 파괴돼서 그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너무 깨끗했는데 아마 지금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회사나 어떤 여행 회사들이 내놓는 패키지 예약 상품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비쳐 질 거다라는 좀 예상들이 있는데 이제 사전예약제로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쨌든 그 똑같은 공간 안에 사람 인원수에 제약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예약제가 좀 활성화되지 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이 좀 길어지고 코스가 단순해질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는 늘어나고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리고 관광만큼 그 힐링 시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시스템 으로 인해서 관광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같은 30일을 여행 하더라도 이제 같은 장소 한 장소 에 오래 머물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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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확률 이 높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꾸준히 머물면서 내가 원하는 일상을 그 안에서 즐기고 일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 예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작년에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좀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면역력하고 이제 건강이었 잖아요 힐링이라는 키워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담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도 대중교통도 좋지만 렌트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렌트 아무래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좀 두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역시스템하고 교통수단 식당 호텔 관광지 정원이 좀 줄어들면서 이게 가격 상승의 또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돈을 오히려 렌트비나 이런 쪽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전에 이제 했었던 인터뷰나 리서치에서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갔었지만 과거에 한 70년대 뭐 이럴 때 하면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정말 꼼꼼한 심사도 받고 비자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랬었었잖아요 그거 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88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시려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해외여행 은 아니고 유학 가는 사람들 모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에티켓 교육 같은 거 그때 외국 많이 안 나갈 때는 그때 되면 거의 뭐 이렇게 꽃 목걸이 하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이럴 때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저는 기억은 안 내는데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곳들이 이제 외국 가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 호텔 가서는 화장실 갔을 때 뭐죠 욕조 밖에는 배수구가 없다 맞아 맞아 그거 처음에 오신 분 엄청 많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저희 엄마가 샤워하셨는데 밖에 물이 좀 많이 쳤는데 그래서 걸레로 막 닦았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는 건강에 대한 점검 이나 건강에 대한 비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아마 이제 2020년 초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갈 때 그만큼 신경을 오래 쓰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당연할 것 같고 또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건강한 여행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올해 그 CES 좀 지나긴 했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CES에서 여행과 관광 섹션이 이번에 처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한 4가지 정도 주요 키워드를 내놨는데 언어 원격의료 접근성 이용수단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 여러 가지 소개가 됐는데 먼저 이제 좀 짧게 해드릴게요 언어 같은 경우는 몇몇 회사들이 내놓은 걸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행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입니다 저는 워낙 영어를 잘해서 큰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아우 제발 좀 저 좀 해주세요 저 안 그래도 내일 지금 아우 제가 원래 지금 뭘 또 tma 있네 제가 원래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야 돼요 베트남에서 지금 박사 과정하는 거 원래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일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영어로 지금 질문 답변을 해야 된 데서 지금 내 머릿속이 엄청 혼란한데 나 대신 하루만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정도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몇몇 기술들 좀 소개해 드리면 뉴욕에 기반을 둔 웨이벌리 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포함해서 한 20개 언어하고 42개 방언까지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기 엠베서더의 개선 버전을 내놨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폰처럼 끼기만 하면 여기서 뭔가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거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 그 시대품 못 구하나요? 당장 저 내일 좀 필요하겠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까지 도입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24시간 동안 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걸 새롭게 또 추가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4월에 출시가 되는데 한 199달러 정도 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12개 언어를 98% 정도의 정확도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거 끼고 방송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3프로TV가 글로벌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 이것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기관이나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잖아요 아닌가 더 잘하라는 우리보다 이거 근데 좀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게 19.9달러에 199달러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어 통하는 국가는 그래도 번역기 돌리고 하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중동도 많이 여행 떠나시는데 그런 데는 꼭 필요한 그런 기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원격 시장 규모가 보니까 올해 95억 달러 한 10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여행 갔을 때 어디 아프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스마트 기기인데 이거 딱 가슴에 붙이면 내 몸에 있는 어떤 심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걸 원격으로 고국에 있는 의사들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관심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거를 쓸 그런 기회가 많을까는 모르겠는데 낙상 감지 앱을 또 개발한 데가 있더라고요 낙상 감지 앱 그게 실제로 시니어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죠 네 뭐 그런 낙상과 관련된 앱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랜선 여행 이거는 사실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도 지금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해외 여행지 예전에 이제 찍어놨던 그런 다큐라든지 프로그램들 돌려보는데 이걸 좀 더 현실감을 높인다는 거예요 ar이랑 vr 기술 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리 그게 잘 돼 있어도 좀 티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역발상이 중요한 게요 지금 국내 여행업계 다 주고 간다고 할 때 유일하게 투자 받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마이리얼트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400억이 넘게 그때 투자 받았어요 이게 되게 놀라웠었던 건데 2020년 7월에 여행회사인데 전세계 투자자들한테 432억 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이거 여행이 다 죽어가는 마당이면 어떻게 받아 이랬는데 이때 이 회사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랜선 여행이고 두 번째가 해외의 여행이 아니라 국내의 컨텐츠를 집중하는 건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랜선이 꼭 vr이나 ar 같은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혹은 우리가 그 컨텐츠를 체험할 때 그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사이트인데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뭐 베를린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래 가지고 실제 현지에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미술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나라에 있는 미술관을 이제 나 대신 돌아봐주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뭐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스위스 관광청하고 이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현재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바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해하시는 장소나 요청받은 곳을 실시간으로 가서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그럼 요즘에 요들송 좀 연습하고 계시나요 요들송을 왜 하세요 요러네 아니 이거 왜 생생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니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진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동혁명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하늘 나는 택시라든지 이런 이동수단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업체들의 이런 기술들이 소개됐는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가 이제 미래형 캐딜락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고서 근교로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게 좀 아직은 좀 무섭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여행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cs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짧게나마 제 분야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cs 전문가잖아 우리 부소장님 cs 전문가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뭐 cs 할 때마다 관련돼서 방송도 하고 뭐 관련 분석도 하고 그러긴 하고 뭐 2019년에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아 좀 여러분도 이거 이미 다 다룬 건데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부소장님은 이 언론에서 다뤄진 것과 좀 더 깊이 있고 다른 어떤 시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cs 2021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볼 게 많아요 근데 거꾸로 tv나 언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덜 소개됐어요 왜냐 엄청 귀찮아요 왜냐 옛날에는 실제 가서 부스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영상 찍을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트를 일일이 하나씩 다 클릭해봐야 돼요 다 클릭 그러니까 생각보다 귀찮고 또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르니까 노가다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와 그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저가 안 하고요 저희 직원이 또 밑에 사람 시켰어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내가 이러니까 사무실에 안 나가 자꾸 일시키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일을 해야지 어쨌든 자 근데 그것도 맥락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밌는 아이템들을 나중에 틈틈이 소개를 드리고요 네 일단은 2021년 오늘은 이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020년하고 2021년에 테크 트렌드가 큰 맥락에서 바뀐 게 있어요 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ces는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올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키워드를 뽑고 근데 이 부분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는 디지털 테라피스트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이렇게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게 아예 디지털 헬스로 변환이 됐어요 디지털 헬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원격 진료라든지 그러니까 좀 더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테라피는 의료는 있고 오프라인 의료는 있고 그 안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이걸 좀 더 보축하는 쪽이었다면 올해는 아예 그냥 모든 의료를 디지털 중심으로 가는 이런 쪽에 좀 키워드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타는 것들도 작년에는 뭔가 차량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쪽에 이런 쪽에 이제 비히클과 관련된 쪽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아예 모빌리티라는 단어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뭐냐 플라잉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라든지 아니면 자동 오토모빌 그러니까 자동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키워드가 더 확장됐다라는 게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로봇 기술 역시도 작년에는 로봇이 그냥 뭔가 기능적인 발전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로보틱스와 드론에 대해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로봇의 기능성이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봇 기술이 그냥 기능적인 발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팔이 탁구도 칠 수 있어요 이런 거였다고 치면 지금 이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로봇이 살균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살균로봇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서 어떤 우리나라 lg에서 나오는 건데 자율주행을 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봇 청소기랑 비슷한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경로를 피하는데 거기에 살균을 할 수 있는 봉이 달려있는 거죠 그건 꼭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검진을 갈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을 도와주는 로봇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실제 서비스 기반의 로봇들이 좀 더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굳이 사람이 배달 가면 되는데 괜찮지 않았느냐 이랬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술의 맥락이 이제 발전이 되는 이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재고관리라든지 컨택트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업무들 뭐 예를 들면 요리나 음식 손질 이런 거에도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로봇에 대한 기술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맥락이 확장됐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하면 작년에는 어떤 음식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음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임파서블 푸드처럼 콩고기를 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 저는 거기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력 스마트 시티 이런 쪽 5G 쪽에 좀 많이 인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어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건데 작년에는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올해는 다 망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그 대신에 그 키워드 대신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워드로 좀 집중되는 뭐 이런 좀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근데 얼굴 인식 아직 좀 부족해 그 한 휴대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형수님이 계신데 그 여동생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분 얼굴 같아 드니까 열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이 이 사과폰 아이폰을 쓰면서 제일 지금 막 억울해하고 화나는 게 그런 거죠 지문 좀 돌려달라 지문 좀 이거 마스크 끼고 안 열려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또 그거를 마스크 끼고 계속 열리게 정확도를 떨어뜨리며 말씀하시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적으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 신촌에 서울 신촌에 그랑자이 라고 아파트 있거든요 그랑자이 네 거기에 이제 아는 형이 살아서 갔는데 그 현관문을 얼굴 앞면 인식해 가지고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형이 그날 좀 안 씻었대요 수염 좀 기르고 갖다 댔더니 안 열리는 거야 혹시 술 먹고 얼굴 빨개져도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많이 놀랐어요 그냥 아파트 현관에 이 얼굴을 딱 갖다 대니까 인식해서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초고급 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욕 재개를 하고 수염도 깎고 아니 근데 거기가 뭐 물론 비싸지만 그렇게 초고급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그냥 브랜드 아파트거든요 이제는 그런 기술이 정말 아 이게 현실에 다가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의 ces를 보시면서 뭔가 완전 옛날처럼 와우 색다르다 이런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술이 스며들었다 생활 속에 스며들었고 그 안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맥락이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어떤 이런 ces 같은 it 쇼를 보실 때는 예전처럼 하나하나의 상품에 주목하시기보다는 맥락에 좀 주목을 하시면 향후에 어떤 주식에 올라가는 어떤 주가나 그렇지 아니면 어떤 군 산업 군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고민이 되고 아니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 ifar랑 mwc도 곧 열리거든요 네 mwc가 열릴 때도 마찬가지로 와우 하는 상품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뻗어갈까를 더 보시는 게 향후에는 어떤 it 쇼나 트렌드 쇼를 보시는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쇼 좀 정리해주세요 부소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21년 내내 ces 하나로 물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다음에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숨어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좀 이런 맥락도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부터 좀 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 내가 이름은 안 되는데 원래 사회 본다고 그랬는데 mc 본다고 해놓고서 진행비용이 아니라 저는 역시 그냥 떠드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게 더 잘 맞아 찰지고 그쵸 우리 부소장님이 좀 더 전문적으로 쏟아내고 저는 약간 듣는 입장 아니요 근데 오늘 우리 또 전문가의 느낌 제대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더 하실려면 회사 오셔서 일 좀 더 하시면 아마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뭐 몇 가지 트렌드들 올 한해 어떤 이런 변화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 주제 좀 깊이 파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뭐 이런 이제 어떤 테이크아웃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변화 그러니까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변화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고 여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기대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얘기한 여행 키워드들이 정말 코로나 가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올 연말쯤에는 아 정말 그 키워드대로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갔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부서장님 올해 돈 많이 버 셔서 네 연말쯤에는 여행 한 번 쏘세요 저희 한 세 달 가서 해외 현지에서 요거 좀 할까요 좋습니다 우리 PD님 모시고 가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해적 방송 한 번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빅사이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쌤이 전민기였고요 네 김쌤이 김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네